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추진 중인 경북대가 상주 캠퍼스의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겠다는 안을 계획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상주 캠퍼스의 모집 정원 100명가량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상주시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수막에는 경북대 상주 캠퍼스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추진 중인 경북대가 신청서에 대구와 상주 캠퍼스의 유사 학과를 통폐합하겠다는 안을 담으면서 상주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상주 캠퍼스가 희생양이 되는 것만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학과 통폐합은 글로컬 대학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주 캠퍼스 22개 학과 가운데 통폐합 대상이 된 학과는 우선 환경안전공학과와 정밀기계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이렇게 3곳입니다. 3개 학과의 모집 정원은 99명, 전체 모집 정원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통폐합 학과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와 통폐합을 원하는 그런 학과가 있다면 사업 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계획서 내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고 지난 2008년 상주대와 경북대의 통합 이후 상주 캠퍼스의 학생 모집 정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 1,152명이던 모집 정원은 현재 730명으로 줄었고 내년엔 691명으로 10여 년 사이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반면 대구 캠퍼스 모집 정원은 통합 전 3,900여 명에서 내년엔 4,500여 명으로 오히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정원 감축이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에 상주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관련 실무진들이 대구 캠퍼스를 수차례 방문한 데 이어 강영석 시장도 지난달 경북대 총장을 면담했고 상주 캠퍼스 정원이 감축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특히 올 초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상주시는 경북대 상주 캠퍼스와 2차전지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학과가 통폐합되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와 시민단체는 정원 감축이 필요하면 대구와 상주가 같은 비율과 기준으로 감축해야 하고 상주 캠퍼스에 2차전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현재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 20곳에 포함됐고 이달 말로 예정된 본지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